구청 단속 차량이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일정 수준 이상 체납을 하면 구청이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검사 지원 같은 교통관련 과태료의 경우 제약이 따릅니다.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가택수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독촉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 법인의 경우 157건에 위반해 3,200만 원을 체납했고 B 법인은 48건에 2,900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500만 원 이상 기준 고액 체납자는 970여 명, 체납액은 90여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315억 원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서로 차주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데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체납 차량을 찾기도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지방세 체납 목표징 수율이 50%라면 교통관련 과태료는 10%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500만 원 이상의 교통관련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일단 60명을 선정해 집중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 납부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징수 대책이 필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모럴 해저들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